먼저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제6대 대표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오랫동안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성짐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정말 힘써주고 계실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가 가진 사회적 역할과 친한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에서 부흥을 잃고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총연합과 이영훈 대표회장님께서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새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한 걸 기도하겠습니다.